내가 복수할거야 내가 하나 줬잖아 아 저기 아 내가 좋아하는거야 아 남자친구 이렇게 아 야 아 남친이 이렇게 아 잠깐만 일로와봐 아 나 이거 못 참아 왜왜왜왜 아니 재금이라는거는 정확하게 납부가 되야지 남친이라고 깎아주면 되요 얘기했더니 갑자기 섞입니다 진짜요? 옆에서 죽었어 비씨가 너무 놀라셨어 왜요? 남자친구 남자친구 아니야 오와 오와 랜선 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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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